cpc 존하신 분이 커즈아 해달라 해가지고 오 들어오셨네 되게 잘 하시더라고 네 잘 하시던데요 네 기본기가 상당히 안시더라구요 어이씨 오! 오우! 오우! 개거래! 어어어! 맞을뻔! 오, 뭐야! 렉! 에이~~ 오! 이! 오! 이게! 저번에 렉이 없었던 것 같은데? 오, 왜 여기 렉이 걸리지? 파이팅 아헤이 아 Vegan 아 안 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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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wrote 아 렉 뭐야 수강판단 좋았다 와 와 잘 먹는다 안 돼 이게 건들지다니 홀리모리 스찬 아 딸피에 유혹맨 왜 이렇게 흘렸나 아 따오 아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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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duz 아 아 오 아 그 아 1-1-2 컷 리프트 얼팔 으 으 5 5 다행이다 여기 붙었으면 좀 뭐 있었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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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지면서 옆으로 왔네 지렸다 으 으 으 으 으 아 순간 바운드 할 뻔했어요 이게 카제가 너무 안하다 보니까 바운드 찍으려고 했어요 식스인줄 알고 미친 놈인가 봐 그래서 잽잽이 나간거 생각하느라고 에헤이 아 기원초 안나가고 이제 받았나 우와 아 초풍이 와 어 뭐 보셨나 어 야 오 오 오 오 오 으 오 아 초쿵인데... 아이고 억울해라 초쿵인데... 어딜가? 넘었다 넘었다 오 끝났나? 카운터인데? 사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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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진이 나라 라운드1 싸이트 아오 오우 호미절 오우야 오우 이 퍼지 볼 줄 알겠다 두 번 이게 카펫 액이 죽긴 힘든데 꽤 멀리 간다 와아 와우, 콤보 퇴엣 와 대박 와 생리프터 오졌다 아 왜 맞는거야 안돼 워어어어어 우오오오! 수바라세이! 아휴 잘하십니까 에라이 포풍은 못쓰겠나 안돼 벽하면 죽는다 죽은 듯 컴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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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너무 바보같이 맞네 그것도 생각했어야지 오 나이스 아 나도 아 아 다행이다 잘한다 다행이다 연속으로 쓴건 처음인데 우와 우와 잘들었다 눌렀다 아이고 바보야 에헤이 그걸 못참았네 하하하하 아흠 아닙니다 시청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5회로 뭐 아 손 좀 풀게요. 웨이브 좀 치겠습니다. 아 이걸 참네 아 아깝다 따라오네? 아 따라오네? 다행이다. 다행 미스 아 뭐해 아 미친 대단! 오우 다행이다 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다행이다 아아 다행이다. 야 레드윙을 못맞히고 너 와 대박 뭐야 왜 돼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판수가 더 카자가 높아서 그런지 카자가 낫지 않나 싶어요 와 잘 참는다 안타는 거 오 반대 아 축하려고요. 와 잘 맞았다. 때리가 어렵죠 이거? 오 알고 계시네. 겁만 좋습니다. 진짜 그거 뭐 좀 멋있는데 딱지가 꺼내오는 딱지라고 해야되나? 아하 14가 안다. 다행이다. 와 나이스 내가 늦었다. 아. 이런 걸 맞지? 정말 마하의 펀치구만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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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상했고 아 이걸렸는데 아이씨 땀발 세방 지르네 아이씨 두방스찬 아이씨 안좋아요 우와 대박 왜 이렇게 살아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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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거 greatness 지금 자 공부를 나는 여기서 저의 실수는 신스크류로 했었어야 되는데 6부발로 하려고 한 점 대박 와 콤보 알찬다 리틀 멀틴이 모는것같아 와요 아 뭐야 이거 왜 나가는데 심각하네 음 나이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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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아 어려워 오 오 야 콤보 봐 에헤이 아 오 스트레이트로 졌어 아 아 아 저같은 재미없는 유튜브에도 구독을 해도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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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아 5 아 개잘한다 무빙보소 야 멀틴이 보면 되게 기뻐하시겠는데 개잘하네 아니 진짜 잘하네요 되게 무빙부터가 장난 아니다 손노노신데 비어막았다 여기서 걸린다고? 야 콤보 대박 와 와 콤보 대박 아 진짜 멀틴인 것 같아요 시즌1,2때 보는 멀틴인 것 같다 아 아유 그거는 좀 오 카운트하네 아 아 아 아 바닥댐 어 안되네 아 또 말할 뻔했다 아니 왜종했어요 아 이거 지금 안되는데 아 이거 왜종했는데 삑사리 때문에 도졌다 와 좀 아쉽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나이스 아 바닥댐을 넣어야 재밌잖아 저도 재밌어 뭔가 쫄깃한게 에이 미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탁하다 오 나이스 간다 에헤헤 치기네 어떻게 열렸나 오오오오오 расск 야 진짜 천첹가 격투게임에 소질이 있어 요뭌 그런 것도 하네 진짜 격투게임에 소질이있다 개잘한다 오 안맞나? 와 천재일까봐 오우야 압박 지르네 아 뭐야 안쐈어 어 다행이다 질러 죄송합니다 오우 아 안되나? 아니아니 아 대초가 저게 안되나 오우 어떻게 되지 우와 쫄깃하네 아 끝이었네요 이거 아 아쉽다 아 너무 재밌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한 2-3년 뒤에 철권실력이 너무 기대됩니다 졸라지않네 진짜 옛날 멀틴이 모는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